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2020년 5월이 밝았어요 가정의 달 좀 다른 때 가정의 달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암울하죠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뭐 밖에 막 나가기도 힘들고 뭐 가족들끼리 모임을 자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도 원래는 그 뭐냐 집안 사람들끼리 특히 서울에 사는 친척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였거든요 서울에 사는 친척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요즘은 좀 버겁고 요즘은 한 세 달에 두 번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줄었는데 어쨌든 요즘은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죠 일단은 저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컨텐츠 활동과 관련된 약간 그 미팅 뭐 이런 게 올해 들어서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 지난주에 대기주쌤하고 한 번 방송한 거 그거밖에 없었고 저도 이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역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유적 답사 찍는 촬영 컨텐츠도 있었잖아요 그거 올해 들어서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올해 들어서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하는 컨텐츠가 많고 아마 이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외 방송 컨텐츠를 하는 BJ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야외 방송하는 BJ들이 많이 힘들 거고 그 일부 분야의 BJ들이 아마 좀 많이 힘들 걸로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에서 게임만 하는 BJ들이 많아지니까 이 기회에 게임방송 해볼까 약간 들어오는 사람들도 게임하는 BJ들 왜 이리 많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포츠 BJ들 스포츠 BJ들 지금 중계 거의 다 끊겼죠 지금 KBO 리그만 다음주에 개막을 하지만 K리그도 어린이날 끝나고 개막한대요 어린이날 지나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스포츠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가정의 달 그래서 가정의 달과 관련된 컨텐츠를 뭐 각종 기념일별로 역사 컨텐츠를 하기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어버이날 때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하나 있어요 어버이날 준비한 컨텐츠는 사실 지난주에 대균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대강 틀이 나온 생각이고 일단은 이번 어린이날에는 제가 컨텐츠를 넘길 거예요 그냥 연휴라서 넘길 거고 어쨌든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각 세대 상황별 처치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연휴기도 하고 컨텐츠를 좀 가볍게 가보자 해서 주의 재미로만 보세요 그래서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가정의 달을 각 기념일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각 세대들의 처지를 재미로 풀어낸 컨텐츠고요 반드시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입장에 직면하더라도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가족 같은 문화를 만들어가요 이 가족 같은 이것도 발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리고 뭐냐 엄빠가 사실 또 가정의 달에 이 황금연휴를 맞이한다고 엄빠가 외갓집을 갔어요 지금 이제 작년에 외할머니 심정마비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외할아버지하고 외갓집에 둘째의 삼촌하고 둘이 살거든요 이제 막내의 삼촌이 읍에 사니까 막내의 삼촌이나 식구들을 가끔씩 가지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엄빠도 자주 가요 하여간 가정의 달 황금연휴라서 어버이날 전에 미리 갔다 오는 것 같아 어쨌든 그것 때문에 동생 부부도 그 또 이번 주말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그래서 어린이날 컨텐츠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도 엄빠가 오늘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이 컨텐츠가 끝나고 술 먹방을 하기 위해서 과자하고 맥주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짐 역사 컨텐츠 중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물만 마실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대한민국 5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로 지정이 돼 있고 근데 이제 가정의 달이 된 계기가요 우리나라는 5월에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이것저것 다 몰려 있어요 일단은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제일 길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5월 1일로 시작했다가 광복 이후 5월 5일로 고정이 된 어린이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머니의 날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엄마 아빠 기념일을 통합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만든 게 있고요 미국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15일에 스승의 날이 있고요 이 스승의 날은요 사실 역사적으로 뭔가 좀 접목할 게 좀 있어요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이 있죠 그리고 5월의 세 번째 월요일 성년의 날이 있고요 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하는 날 그리고 5월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의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5월이 되게 부담스러운 달이 되기도 해요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달이거든 네 오늘 근로자의 날이긴 한데 오늘 공무원들은 일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은 오늘 일하는 날이라서 아마 엄마도 아마 휴가 되고 갔을 거야 공무원들은 오늘 일하는 날이라 그 무엇이냐 아마 오늘 세무서는 일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무서 일하니까 뭐 종합소득 신고 그냥 오늘 처리해버려야지 어차피 저는 뭐 신고할 내용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하는 BJ들도 별풍선 수익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기타소득세 그 얼마를 냈는지를 신고를 해야 돼요 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방송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후원을 받는 그 크리에이터들은 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돼요 음 그리고 5월이 사회운동의 달로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요 일단은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서울의 봄이라고 불렸던 시기가 1980년 5월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계되서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혁명이 있었던 시기가 5월이에요 물론 이제 1987년에 민주항쟁은 6월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때 뭐냐 비록 이 서울의 봄과 5.18은 결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이때 좀 전국적으로 혁명의 불씨가 있었던 그 시기가 5월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약간 그런 민주화혁명과 관련해서 또 연계되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서 5월에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어린이날이 제일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여성이나 어린이와 관련된 인권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물론 여성과 관련된 인권이 고려시대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놈의 성리학 이념이 여성 인권을 좀 많이 떨어뜨리기는 했어요 성리학 이념이 사실 오늘 그 성리학 쪽으로 약간 좀 깊게 들어갈 건 아닌가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성리학 사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윤리와 사상 수업 시간 때마다 진짜 그것 때문에 욕 나왔어요 그리고 그 근대 시대에 어린이 인권 신장 활동을 주도를 했던 쪽은 천도교에요 근데 왜 천도교가 이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됐냐면요 소파 방정환이 천도교 신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대에는 사회운동이 약간 종교계하고 묶여서 같이 진행이 됐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가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종교가 좀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종교가 큰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일본이 국권을 강제로 뺏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종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계 쪽에서 어린이 인권 신장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방정환이 천도교를 믿게 된 계기는요 사실 그것도 인맥이에요 그 방정환의 집안이 천도교를 믿게 된 계기가 이제 손병희 집안하고 사돈을 맺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손병희의 셋째 딸이 그 손용화씨가 소파 방정환의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정환이 손병희의 사회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보성전문학교를 다녔고 그때는 천도교가 보성전문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제강점 그 민족말살 정책이 지나고 나서 그 시기 전후로 그 인촌 김성수 알죠 그 대한민국 부통령도 했던 인촌 김성수가 그 저기 그 중앙고등학교 겨울량과 촬영했던 그 중앙고등학교 그 재단 이사장이기도 했었는데 고려대학교 그 보성전문학교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로 바뀌는 건데 해방 후에 대학으로 승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운영재단이 천도교에서 넘어가게 돼요 어쨌든 천도교는 1920년대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천도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종교가 천도교하고 개신교니까 가톨릭 쪽은 지도부에서 성직자들이 지도부가 대놓고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구장이 프랑스 사람 이었어요 교구장이 프랑스 사람 1930년대까지만 해도 교구장은 프랑스 사람 이었고 1940년대가 돼서야 그때 이제 민족말사정책 때문에 일본이 영국하고 동맹을 끊고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톨릭 그 프랑스 성교회에서 온 그 파리 외방 성교회에서 온 그 외국인 사제들을 다 내쫓아요 내쫓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구장도 추방을 당하게 됐고 그때 추방당하는 교구장이 로마 교황 건의를 해가지고 다음 교구장을 한국인으로 그래서 한국인들 성직자들 중에서 주교를 뽑아달라 해서 한국인 최초로 주교가 된 분이 노기남바오로 대주교예요 노기남바오로 대주교가 됐고 그때 추방당했던 서울 교구장은 나중에 대전 초대 교구장으로 다시 와요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되게 깊은 분이야 그 분도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그때는 천도교하고 개신교였고 개신교가 그때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천도교하고 근데 개신교는 주로 북한 쪽이 그때 많았고 남한 쪽은 천도교가 많았는데 이때 그래서 방정환도 방정환도 3.1운동 이후에 잠깐 유치장 잠깐 들어갔다 오긴 했어요 신문 발행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방정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가는 이유는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거를 배우기 위해서 대학 유학을 갔는데 그래서 그 유학을 갔는데 이제 그 일본 도요대학인가 거기를 가요 그래서 그 유학 과정에서 그 뭐냐 색동회 색동회를 일본에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 소년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 인권활동을 하자 해서 이제 1922년 4월에 소년운동 단체들하고 신문사들이 모여가지고 새싹이 도단하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선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색동회가 발족이 됐고 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를 하게 돼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천도교에서 주도를 해요 초반에는 이때까지는 천도교가 이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주도를 했고 아무래도 그 3.1운동 때는 손병이가 교주자리를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손병이의 집안이 천도교에서 영향력이 컸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계속 방정환이 천도교 소년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린이날을 통해서 어린이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재정을 한 거고 그래서 기념식을 하고 좀 약간 홍보 전단지를 돌리는 식으로 했대요 전단지를 돌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민족운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일이에요 이 어린이날은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도요 이때 1920년대가 약간 문화정책일 때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약간 주시는 한 거야 갑자기 왜 그 3.1운동을 주도했었던 천도교가 갑자기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가 또 뭐 만세운동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 하니까 방정환이 했던 말이 그래서 방정환이 직접 그 얘기를 했대요 세상물점 모르는 어린이들이다 어린이들이 뭐 학생들 좀 배운 학생들처럼 뭐 만세운동을 하고 그럴 힘이 있겠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해서 일본도 처음에 뭐라고 안 했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5월 1일이 노동절하고 겹치게 되죠 당시 이제 노동절이라는 개념이 1920년대에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노동절이라는 걸 사실 좀 알게 된 거야 그 노동 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그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그래서 5월 1일이 노동절하고 겹치게 되면서 1927년부터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5월의 첫 번째 일요일로 옮기겠다 해서 어린이날이 5월의 첫 번째 일요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하게 되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행사들이 확대해서 열리게 되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거 심상치 않다 하는데 공교롭게 일본은 1930년대에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등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을 하게 돼요 이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적으로 과격화되는 그 기점은 윤봉기를 사의 을거였지만 1932년에 그 윤봉기를 사의 을거 이후에 계속 임시정부도 탄압을 막 더 이제 상하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임시정부도 그때 계속 정부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본격적으로 이제 침략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민족 말살 정책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1934년에 어린이라는 그 이 천도교소년회가 발행을 했던 어린이라는 잡지가 폐간이 돼요 결국은 폐간돼 음 아마 이 시대 때면 아마 소파도 죽었을 때예요 소파도 아마 그렇게 오래 못살았던 사람이에요 소파가 그 손병이 가문의 그 사위로 들어가게 되면서 되게 막 맛있는 거를 많이 먹고 살았대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많이 찌게 됐대 그때부터 방정환이 체격이 그 뭐냐 김정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뚱뚱부 아저씨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고혈압으로 죽어요 소파는 결국 고혈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소파가 죽고요 그리고 어쨌든 신간회도 해체되고 1934년에 어린이도 폐간되고 그 어쨌든 1937년에는 이제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잖아요 중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중일전쟁이 들어가게 되면서 소년단체들도 다 해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은 앵간한 단체들 다 해산시키라고 해요 진짜 극친인 성향의 단체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어린이나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5월의 첫 번째 일요일에 애들을 학교에 나가게 해요 그 비슷한 경우와 1960년에 그 뭐냐 선거 선거유세 이런 거를 학생들이 참가를 못하게 하려고 일요일에 학교 나오게 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1960년에 하여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 어린이나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1939년부터 어린이나 기름식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때문에 결국 탄압을 받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제 조선화학회 사건도 터졌죠 그래서 말모의하던 그 뭐냐 사전 사전 만들던 그 작업도 중단이 됐었고 조선화학회 사건으로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 광복을 하게 된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죠 이제 그 건국준비위원회에서 그 이제 어린이 관련 활동 재개하자 해서 1946년부터 어린이라는 잡지가 발간이 재개됐고 1946년부터 다시 5월 첫 번째 일요일 어린이나 기름식이 부활하게 돼요 자 그런데 1946년에 5월 첫 번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매년 날짜를 바꾸면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날짜를 고정시키자 해에서 1947년부터 아예 평일이더라도 5월 5일에 하는 걸로 고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1975년 1월에 제4공화국에 의해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돼요 참고로 그 어린이대공원이 개장을 했던 날이 5월 5일이에요 어린이대공원이 개장을 하는데 아마 1972년 인가 하여간 이거보다 법정 공휴일 되기 전에 조금 일찍 어린이대공원이 개장을 해요 어린이대공원이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의 어린이 테마파크였죠 지금은 뭐 많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0주년 콘텐츠 할 때 어린이대공원 날씨도 가을이고 좋고 그래가지고 어린이대공원 야외 촬영도 했었죠 사실 제가 그때 어린이대공원 갔었던 이유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안경 쓰고 라면 먹는 그 푸파레 출전하는 것 때문에 갔었지만 그래서 콘텐츠가 된 거지만 자 그렇고요 음 그래서 법정 공휴일이 지정됐고 대체휴일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명절하고 어린이날이 우선 대체휴일 제도가 우선 시행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명절연휴는요 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하루에 더 쉬어요 그리고 개천절이 명절연휴에 겹치더라도 대체휴일 하루가 추가가 돼요 개천절이 겹쳐도 그렇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날 이 셋 중 하루라도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돼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확실히 보장되는 날이다 근데 이제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어린이날이 하필이면 대선 시즌 이어가지고 그때 저는 어린이날 컨텐츠 그런거 안하고 아마 그 선거 유세 하는거 야율방송 촬영하러 아마 갔을거에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라는거 자 그러면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세대별 처지 자 재미로만 보세요 어린이들 일단은 학교를 안가겠죠 그리고 올해는 무슨 선물 받을까 두근두근 그런데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그냥 휴일인데 학원가야 돼요 보통 청소년들이 어린이날에 학원을 가는 경우는 그거에요 어린이날에 학원을 가는 어린이들은요 어린이날에 학원 가는 청소년들은 시험기간이 안 끝난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중고등학교가요 1학기 중간고사를 빨리 보는 학교들은 4월 마지막 주에 보는데 보통 대부분의 1학기 중간고사는 어린이날 전후로 어린이날을 끼고 해요 어린이날에 끼고 애들 공부시키려고 중간고사를 그때 끼고 봐요 내가 나왔던 중고등학교가 그랬어요 어린이날에 끼고 시험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끼고 시험을 보다 보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끼고 시험 보고 그 어린이날 끼고 시험 보고 하여간 그렇게 했죠 어린이날 끼고 시험을 받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원을 가요 근데 만약에 어린이날 직전 5월 4일 이럴 때 시험이 끝나 그러면 보통 학원들이 시험 끝난 학생들은 어린이날까지는 쉬라 그래요 보통 그래서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도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 학교들은 불쌍한 거고 이제 다른 학생들은 다시 학원에서 정상수업 체계로 돌아가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거나 자녀가 없는 성인들은 그냥 쉬는 날 그냥 쉬는 날이 어린이날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자녀를 둔 성인들 어린이 자녀를 둔 성인들은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뭐 사줘야 되지 하고 청소년 자녀를 둔 성인들은 애들이 학원 가면 학부모들밖에 안 남잖아요 학부모들끼리 이제 어디 뭐 응? 그날 휴일이니까 뭐 어디 뭐 아줌마들끼리 뭐 수다 떨러 가든지 뭐 모임 가든지 하겠죠 아니면 이제 어린이를 손녀로 둔 성인들 손주들 선물 챙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이건 재미로만 보세요 자 그럼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은 원래 이제 미국이 5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 어머니의 날이고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 아버지의 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기념일이 합해졌다고 보면 돼요 합해지면 합해졌다고 보면 되고 대한민국은 어머니의 날로 시작했다가 어버이날로 개편됐고 사실 대선 공약 때 어떤 후보가 어버이날을 법정 공율로 지정하겠다 하고 선거 공약을 내세우긴 했어요 어르신들 표 받으려고 근데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날로 시작했다가 아버지도 같이 기념을 해야 되지 않냐 하다가 그냥 통합하자 해서 어버이날이 된 거고 그래서 어버이가 원래 우린 우리말의 옛 어휘 중에 있어요 옛 단어 중에 있는데 이 어버이라는 낱말이 재발굴이 돼요 자 그리고 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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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우리나라 꽃 아니에요 그 카네이션 선물하는 손통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가 미국은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없어진 이유가 있어요 원래 그 어머니의 날이 탄생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안나 자비스 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보니 막상 이 그 선물 꽃을 선물하는 전통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꽃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점점 상업화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점점 막 그 꽃다발 막 비싼 거 살라고 하고 카드 막 엄청 막 꾸미려고 하는 것 갖고 선물 엄청 막 비싼 거 사주려고 하고 상업화로 변질된 거 그거를 깨달은 뒤에 안나 자비스는 다시 선물 주는 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을 기념일에서 빼달라고 미국 국회 청원까지 넣은 적도 있대요 근데 이제 기념일에서 빠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하는 전통은 없어졌어요 실제로 대한민국도 이제 슬슬 가정의 날이니까 아마 이번 주말 전후로 음 아마 다음 주쯤에 그 뭐냐 이제 편의점 앞에 가면 막 꽃 파는 집들 많을 거예요 꽃 파는 집들 많을 건데 근데 이제 요즘 판매하는 다발 그 카네이션 다발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겁나 비싸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사실 잘하잖아요 각종 그런 선물 주는 기념일들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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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하는 거 우리나라 진짜 잘하잖아 그래서 다른 기념일도 그렇겠지만 진짜 좋은 취지인데 상업적으로 변질된 거 변질된 것 중에 하나가 밸런타인데이가 있어요 밸런타인데이 원래는 그 밸런타인이라는 가톨릭 사제의 순교축일이에요 근데 그게 상업적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야 우리 뭐냐 빼빼로데이는 그거 우리나라 롯데가 그냥 만든 거잖아 11월 11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롯데가 만든 거잖아 우리나라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이렇게 만드는 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 5월 14일 로즈데이 6월 14일 키스데이 젠장 키스데이에 뭐하지 뽀뽀할 사람도 없는데 자 어쨌든 어머니 날 맞이하는 세대별 처지 어린이들은 보통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카네이션 만들죠 한 번쯤은 카네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에서 카네이션을 안 만드니까 문방구에서 저렴한 카네이션 사다가 선물 줘 그리고 대학생들 대학생들은 이제 편의점 등에서 저렴한 카네이션을 찾죠 그리고 취준생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은 취업하는 건데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들은 뭐냐 적당한 선물을 찾느라 고생을 하죠 요즘은 요즘 트렌드는 좀 현금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엄마처럼 그 이제 노부모가 있는 성인들은 아무래도 그 고양이 한 번 갔다 오죠 어버이날에 고양이 한 번 갔다 오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그 아무래도 부모님 한 번 그 찾아 본다고 그 이제 이리저리 이동이 장거리 이동이 꽤 많죠 자 5월 15일 스승의 날은요 그 조선 세종이 1397년 5월 15일에 태어난 것에서 유래가 돼요 원래 이제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의 대통령을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대통령 기준으로 1397년 4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종이 즉위하고 나서 원래는 그 중국 북경하고 같은 그 표준시를 썼는데 이제 조선 세종 때부터요 조선 세종 때 이제 장영실이 자격료를 발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하고 이제 분리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표준시를 쓰게 돼요 조선 세종 시대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중국하고 시차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1397년 4월 10일 명나라 대통령 기준이고 윤리우스 달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397년 5월 7일이 돼요 그 시대에는 윤리우스 달력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뭐냐 저기 그 정교회 있죠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정교회는요 그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는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달력은 윤리우스 달력이 기준이에요 그리스 정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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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이에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우스 탄력으로 환산을 하면 이게 1397년 5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탄신 기념일을 5월 15일로 지내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스승의 날을 딱히 기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논산에 강경여자고등학교가 청소년 적십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그러니까 강경여고학생들이었죠 지금은 남녀공학 통합돼가지고 강경고등학교에요 그런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면서도 세계적십자의 날이에요 세계적십자의 날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그 스승을 찾아가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시초가 됐는데 그래서 적십자를 중심으로 이게 확대가 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버이날으로 겹치게 되면서 정확히 일주일 뒤로 미뤘더니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이네 해외에서 세종대왕 탄신일로 맞추게 된 거예요 글쎄요 세종이 학문연구에서는 좀 많은 업적을 이룬 군주인 건 맞아요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뭔가 좀 조선전기의 그 전성기를 그 이끌어냈던 군주 중에 한 명인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세종이 정치적인 업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재위 말기에는 사실상 세자한테 대리청정을 시켜버리거든 정치는 어쨌든 어쨌든 세종대왕이 우리 국민 모두의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춰가지고 스승의 날을 기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사일정 기준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 직후가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승의 날이면 그래요 학년 시작한 지 한 두달밖에 안 지냈는데 갑자기 만약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그렇게 좀 약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인데 역시 상업적으로 변질된 대표 기념일 중에 하나예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스승의 날은요 진짜 진짜 막 그 애들이 막 학부모들이 막 애들 지켜서 선물 갖다 주는 날이었어요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난리가 되니까 그 스승이 날 때 아이의 수업을 안 해버리는 학교들이 생기게 돼요 옛날에는 기념식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아이의 휴교를 해버리는 학교들이 많아요 스승의 날에 근데 이제 대학은 수업하죠 그래서 사실 그거예요 이제 만약에 학제를 학사일정을 9월에 시작을 하게 되면요 5월이면 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한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걸로 장기적으로 언제부터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이 학사일정을 바꾸려면요 각종 입시제도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학기를 9월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직은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세대별 처지 그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대부분은 학교를 안 가는 날이에요 근데 요즘 어린이들은 왜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김영란법이라는 시사적인 관심이 없으면 그리고 대학생들은 그냥 학교 수업을 하는 날이고 보통 학과나 단과대 단위의 행사로 전임교원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제 강사를 제외한 전임강사나 겸임교수 조교수 부교수 아니면 정교수들 이런 교수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는 스승인 할 때 그냥 옛 은사한테 연락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옛날에 체벌이 심했던 시대에 맞고 컸던 학생들이 악감정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락처를 잘 공개 안 한다 그래요 교육청에서는 연락 찾는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벌을 당했던 시대에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생각이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 가끔 연락하는 고등학교 친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친구는 되게 대단한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계속 학교 선생님들 찾아갔었나봐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그 뭐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 교사를 소개를 시켜준거야 물론 나하고 내 친구의 학교 시절 선생님은 절대 아니에요 스승과 제자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개시켜준거야 그 뭐냐 그러니까 내 친구 입장에서는 은사가 은사가 중매를 서준거고 그리고 그 내 친구의 부인 입장에서는 뭐냐 직장선배가 소개시켜준거지 어쨌든 그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올해 돌이 지났어요 사실 올해 4월이 돌이었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잔치 아마 못했나봐 나한테 또 연락을 안하더라고 어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줄어든 트렌드인데 TV는 사랑을 시코라는 KBS의 프로그램 있죠 지금은 약간 컨셉이 살짝 바뀐 프로그램이긴 한데 예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TV는 사랑을 시코에 그 출연을 해서 그 뭐냐 선생님을 찾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SNS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 SNS로 사람 찾는 사람들도 꽤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TV는 사랑을 시코라는 프로그램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TV는 사랑을 시코에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뭐 그래 선생님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옛날에 그 첫사랑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짝사랑했던 사람 찾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고마웠던 사람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옛날에 TV는 사랑을 시코가 컨셉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TV는 사랑을 시코가 사실 지금 요즘 관심도가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TV는 사랑을 시코가 유명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짜 원로급 유명인들이 많이 나오다가 좀 이제 가끔씩 젊은 사람들도 나오고 이종범 코치도 첫사랑을 거기서 한번 찾은 적 있어요 물론 결혼은 했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렇고 그 김한석 씨는 거기서 첫사랑 찾아서 결혼했대잖아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좀 젊은 연예인들로 내려온 거예요 웬만하면 연예인들이 출연을 할 사람들을 한 번씩 다 해버려가지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이 들었던 연예인들은 은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죠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 고인의 그 유족이 대신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찾아가지고 나중에 그 뭐냐 빈소를 또 찾아갈 수 있었다고 뭐 그럴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컨셉이 그거지 보통 두 사람이 출연을 해요 두 사람이 그날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서 찾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찾는 사람과의 그 이제 대역들을 통한 그 찾는 사람과의 그 약간 그런 좀 기억나는 스토리를 각색해서 그 이제 상황재연 그런 그 드라마가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다 보고 싶어요 뭐 이런거 하면서 박수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창명씨나 박수림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찾으러 추적을 하죠 박수림씨는 되게 오래 했는데 이창명씨는 이제 나중에 출발 드림팀 MC로 가게 되면서 거기를 아마 다른 그 남자 연예인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그 그 이창명씨는 출발 드림팀 MC가 됐고 그 어쨌든 그랬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찾으면 되게 좋아 그리고 이제 옛날 출신학교로 찾아가게 되면 이제 일단 그거를 하게 되죠 뭐냐 그 주인공의 성적표를 까는 시간 성적표 까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면 사립학교니까 좀 그 옛날 은사를 찾기가 조금은 더 쉬워요 옛날 출신학교는 옛날 출신학교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 은사 찾기가 쉬운데 초등학교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몇 년에 한 번씩은 그 지역 교육청에 있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거든요 그 지역 교육청에서만 그래서 이제 전근을 다니고 그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에 계속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찾기가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그런 옛날의 선생님들 찾으면 어 좀 이제 약간 그거지 그 약간 이제 찾으면 찾는 거고 이제 그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타깝게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찾았다고 하면 이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일어서 이쪽으로 한 번 서서 보세요 얼마 만에 만나시는 거죠 해가지고 자 한 번 이름을 불러보세요 선생님 아니면 뭐 누구야 누구야 하면 왔어 아니면 뭐 선생님 오셨어요 오셨나요 하면 이제 그 빈 교양악단의 연주버전인 그 전설의 부금이 있죠 더 파워 오브 러브 이거 있잖아요 빠바바바바 빠바바 하면 그러면 막 갑자기 방청객들이 와 막 박수치면서 막 등장을 하죠 찾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막 울고 막 아니면 인사하고 음 근데 이제 과거 방영 영상들이 요즘 K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몽클TV가 있어요 KBS의 크크TV가 크크TV는 코미디 프로그램 코너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깔깔TV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올라가고 있고 몽클TV는 약간 TV는 사랑하시고 이런 쪽 프로그램들이 올라가고 있고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싶은 방송 분량 있으면 몽클TV 가서 아마 화질 보정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코너는 화질 보정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크크TV를 좀 열심히 봤죠 그 개그 콘서트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 작년 겨울부터 갑자기 야인시대가 정주행을 하면서 뭐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이 더 파워브 러브라는 그 뭐냐 그 전설의 이 부금이 그게 있어요 요즘은 그 가수가 부른 그 가사가 있는 버전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노래가 더 뭔가 약간 뭉클한 것 같기는 해 어쨌든 그런 그 전설의 부금 음 그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21일 부부의 날 이거는 이제 기념일이 되게 최근에 있었던 거죠 이 부부의 날은요 1995년에 교회 목사였던 권재도 씨의 부부가 이걸 처음 시작해요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이 권재도 목사가 운영하는 그 교회의 행사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된 거야 음 그래서 그 그 뭐냐 부부의 날 재정추진위원회가 있고 음 그리고 2003년 12월에 이제 그 법정기념일 그 재정을 권위를 했고 그리고 2007년 5월 21일부터 국가공인법정기념일이 돼요 그래서 왜 21일이 됐냐고 하면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거를 의미한다고 해서 둘이 하나 돼 라고 해가지고 그 5월 21일에 그 부부의 날을 기념하게 됐고요 참고로 제가 알고 지낸 분 중에요 그 이수경 대표님이라고 그분이 그 뭐냐 부부 상담 컨설팅을 하는 분인데 그 책의 저자여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그 책의 저자인데 나는 아직 그 책을 사서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분은 매달 21일에 둘이 하나 데이 그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아마 진행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부부의 날이 좀 또 의미가 좀 많이 좀 약간 희귀해지는 게 보편적이지 않게 됐잖아요 요즘 이 부부라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이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도 그 유튜버 부부 한 쌍이 또 그 이혼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또 어젠가 그젠가는 그 뭐냐 그 남녀가 함께하는 컨셉의 그 유튜브 채널들 많잖아요 그 유튜브 채널들 그 운영하는 그 뭐냐 약간 그런 그 회사 그런 회사에서 고정 출연하는 한 쌍의 남녀가 공식으로 커플임을 그 공식으로 이제 응 교제하는 거를 인정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그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까지 올라갔더라고 응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백만은 넘었어요 하여간 아 근데 그쪽 여자분 이쁘더라고 응 뭐 어쨌든 어쨌든 솔로들한테는 많이 서럽죠 이 부부의 날이라는게 솔로들한테는 되게 많이 서러운 날이고 응 자 그리고 이제 부부의 날을 맞이하는 각종 상황들 네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은 딱히 해당사항 없구요 솔로들은 커플들 보면 서러운 날이고 그리고 결혼 전제로 연애하는 커플 이제 결혼을 할 거 결혼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소중한 의미를 새기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 되게 나름 소중한 의미를 새기는 날인거 응 그리고 결혼한지 좀 된 부부 선물 누가 먼저 줄거야 갈등 그리고 결혼한지 많이 지난 부부 어 그런 날 있었어 근데 이거는 부부의 날은 재정이 된지 그렇게 오래 안됐어요 거의 사실상 20세기에는 없었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의 날이 그 처음 재정됐을 때만 해도 이제 사실 그때는 그거죠 부부의 날이 그 처음 재정됐을 때만 해도 그 직후에 IMF였잖아 음 그렇다는게 그렇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성년의 날 5월 3번째 월요일인데 자 성년의 날은 원래는 옛날에는 만 20세를 맞이하는 성인들 기념이 시작돼서 재수를 안한 대학생들은 대학 2학년 때 성년의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2013년 7월 1일에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만 19세가 성년의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만 1993년생하고 1994년생이 같이 적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73년 이때 국가공인기념일로 첫 지정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4월 20일이었다가 1975년부터 5월 6일 어린이나 다음 날 변경이 됐다가 1985년부터 5월 3번째 월요일로 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성년의 날은 그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관례라는 성인식이 있었어요 고려하고 조선시대 때는요 그 한 만 열 몇 살이 되면 한 만 15세 한 만 15세 쯤이 되면 그 관리를 치르게 해가지고 원래는 그전까지 남자든 여자든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남자든 여자든 댕기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남자들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 댕기머리를 시악 묶어가지고 상투를 틀죠 남자들은 이때부터 상투를 틀고 그리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때 댕기머리를 푼 다음에 그 댕기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묶은 다음에 비니어를 꽂죠 여자들은 비니어를 꽂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냐 좀 그 성년대우를 해준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성년회 날 때 선물을 주는 트렌드가 있는데 보통 여자용 선물이에요 향수 장미 그리고 키스를 선물로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키스는 남자친구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선물이죠 아 그리고요 성년회 날이 됐을 때 개방적인 가족들의 경우는요 어른들이 쓰는 도구를 선물로 주기도 해요 뭐 그래 그 약간 그런 거죠 그 어른들이 쓰는 그 어른들의 장난감 그런 걸 준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성년회 날을 맞이하는 각종 상황들 근데 대부분 여자가 선물 받는 경우라서요 남친 있는 여자 어 남친이 어떤 선물 줄까 이런거고 그리고 남친 없는 여자 캠퍼스가 요즘은 성년회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학생회가 그 성년회 날 맞이하는 그 학생들한테 대표로 막 그 일괄적으로 막 장미를 나눠줘요 그래서 나도 막 장미 받았나 기억이 안나네 그리고 여친 있는 남자 하 뭐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친 없는 남자 어 오늘 왜 이리 장미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어 성년회 날 이었어 그렇다고 근데 이제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는 가족사회였기 때문에 성인식이 열렸지만 지금은 가족사회에서의 성인식은 잘 안 열려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2000년에 성인식이라는 노래가 나왔죠 이거 있잖아요 그대여 멀벙 소리 그렇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성인식이라는 노래는 그 유명한 JYP 박진영씨의 자작곡이에요 JYP의 자작곡이고 그 후렴 가사가 압도적이죠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박지윤씨다 보니까 여자 관점에서 이게 부르게 된 거야 아마 박지윤씨가 그 대학을 공공학번으로 들어왔거든요 박지윤씨가 대학을 공공학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서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이 성인식 그래서 이제 여자 관점의 노래가 이 성인식 이고 나중에 이제 성인식이 대박을 치니까요 싸이씨가 박재상 싸이 박재상씨가 그 2001년에 이제 박진영씨한테 이 성인식이라는 노래를 받아요 박진영씨한테 원작자인 박진영씨한테 나 이거 그 한번 개사해보고 싶다 했더니 JYP가 어? 해? 근데 사실 그럴 것도 같았어요 왜냐면 JYP든 PSY든 약간 이 성과 관련된 개방적인 생각은 똑같았거든 두 사람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싸이씨가 아무래도 1집 때 그 새라는 노래로 그렇게 그 대박을 쳐가지고 약간 그 싸이 프롬 더 싸이코월드 그 앨범 19금이에요 그 뭐냐 그 아이러블 생수라는 노래 때문에 그 19금이 노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싸이씨가 JYP한테 노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만 개사만 했어요 가사를 그 박지윤씨 코러스가 있고 싸이씨가 랩송으로 개사를 해요 그래서 랩송으로 개사를 했는데 그 그래서 그 개사한 노래의 제목이 신고식이 됐어요 근데 이 신고식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2001년에 편곡이 완료가 됐어 그래서 원래 싸이씨가 그 2001년 그 겨울에 그 연말에 앨범을 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싸이씨가 대마초 걸려가지고 그 컴백이 늦춰졌죠 그래서 싸이씨는 20대는 방송활동을 거의 못했어요 방송활동을 못했어 그 대마초가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방송활동을 못하고 이 집은 앨범만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 집 노래들을 알게 됐는데 타이틀곡 얼씨구가 있고 그리고 이 성인식을 이제 개사한 이 신고식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2002년에 발표가 돼요 신고식이란 노래 뭐 나중에 들어보고 싶으시면 들어보세요 그리고 2003년에 개봉한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게에서는 최소한 역할을 맡았던 김한은씨가 그 학교 축제 장면에서 뭐냐 권상훈씨하고 했던 공약이 있거든 권상훈씨가 중간고사에서 평균 점수 50점 넘는다 하니까 그 이때 김한은씨가 연기 대사를 그걸 하잖아요 네가 평균 50점을 넘으면 내가 학교 축제에서 춤을 춘다 춤을 춰 하니까 권상훈씨가 눈이 번쩍 해가지고 애들 다동원에서 문제집 뽑아와가지고 최소한 절반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겁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결과는 평균 점수 50.1 50점을 넘은 거야 그래서 그 50.1 되니까 김한은씨가 성적표를 막 씹어먹으려고 난리치는데 이제 권상훈씨가 그 김한은씨 학교까지 찾아가죠 그래서 그 뭐냐 그 학교 축제 때 아주 그냥 강제로 연행해가지고 뭐냐 춤춰라 해가지고 결국 김한은씨는 학교 축제에서 그 성인식을 노래를 틀고 막 춤을 추죠 어쨌든 막 춤을 췄어 근데 이제 그때를 그때를 전후로 그때쯤에 이제 둘이 서로 관계가 좀 좋아지려고 할 때였거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약간 로맨틱하게 바뀌어가죠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번 그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뭐 오늘 그냥 재미로만 보는 컨텐츠니까 자 그러면 오늘 사십역사 이 컨텐츠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기까지고 잠깐 그 준비타임을 갖고 이제 저 오늘 가정에다 이런저런 할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술먹방을 가도록 하겠어요